저는 저녁에 들어가서 식사를 해야하잖아요 술 한잔 먹고 1시간 더 자고 싶은데 맨날은 정말 달리 철저하게 하는 여자분들은 철저하게 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녁 하나밖에 안해요 저는 손 들어서 안하고요 본성지는 하나만 볼까요 그래서 본성가가 없는데 네, 저는 정말 선물이라는 걸 할 줄 몰라요 제가 4년 동안 받아봤고요 공원 복종으로 받아봤고요 공원 복종으로 받은 반지 저는 정말 선물이라는 걸 할 줄 몰라요 제가 4년 동안 받아봤고요 제주님은 장미가 부위가 살아있었더라구요. 그 때까지는 신문제 꽃도 많아서 주파해요. 이제 다 했어요. 한번 받아보세요. 목이 이렇게 숙이 있던데? 이번에 제가 이제 체험경 하나 의사가 있으니깐 처음으로 이렇게 빨간색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제가 남편집이 형사로서 이렇게 떠올려있어. 여기 있어요. 이제는 너무 좋은데. 이제는 정말 상관없는 거였어요. 이게 한 정도 더. 한 정도 더. 딱 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정말 제가 너무 너무 감사하다가 그 둘 중에 이렇게 관심 없으신다고 믿고 참여해 주셔서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 번에 왔거든요. 제가 그동안 아이들이 조금만 생각했는데 어른멘이 되게 아름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서 이끌어서 이끌어서... 그리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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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